6. 시온의 거한이 만사 형통하고 사마리아 산의 산이 만사태평하다고 믿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최고인 것처럼 너희 사는 곳이 지상 최고의 장소이냐 말한다. 7. 글쎄다.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아라. 어깨에 힘을 빼라. 갈래를 보아라. 대도시 하마세 가보아라. 불레새 사람들이 사는 가들을 둘러보아라. 어떠냐. 주제 파악이 좀 되지 않느냐. 그 도성들에 비하면 너희는 별 볼일 없지 않느냐. 재앙을 향해 돌진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8. 대재난이 목전에 다가왔다. 사치하며 사는 자들. 다른 사람을 종처럼 부리려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저 자신의 오늘만 즐길 뿐 다른 사람의 내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9. 인생을 자신만의 파티로 여기는 바람둥이 남녀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고생 없이 안락한 생활에 중독된 자들. 남이 부러워하고 폼나는 인생에 집착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들은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더없이 무관심했다. 10. 그러나 정말로 다가오고 있는 일은 이렇다. 그들은 줄지어 낯선 타양으로 끌려갈 것이다. 넉마 차림에 비참한 무리가 되어 그들은 애초로이 울며 조국을 떠날 것이다. 11. 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그분은 하신 말씀을 엄숙히 지키신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야곱의 오만을 미워하며 그의 요새들을 경멸한다. 나는 그 도성과 거기 사는 모두를 다 적들에게 넘겨버릴 것이다. 12. 어떤 집에 열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죽었다. 한 친척이 시신을 묻어주려고 왔다가 한 사람이 살아서 곳간에 숨어있는 것을 보았다. 13. 그가 묻는다. 당신 말고 또 있습니까? 생존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니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말을 그만합시다. 이렇게 더럽혀진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인사를 나눌 순 없지 않습니까? 14. 주목하여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다. 그분이 큰 집들을 조각 내시고 작은 집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15. 너희는 자갈밭에서 경마대회를 여느냐. 소를 부려 바다로 가느냐. 그러면 말들은 불구가 되고 소는 익사할 것이다. 16. 너희는 정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의를 퉁퉁 부은 시체로 만들었다. 시시한 업적들의 허풍을 떨고 힘없는 자들을 두들겨 패면서 의기양양하게 내가 한 일을 보라고 떠벌리면서 말이다. 16. 그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라. 내가 한 이방 군대를 일으켰으니 그들이 곧 너희를 치러 갈 것이다. 17. 이는 너희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너희를 완전히 요절낼 것이다. 너희는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게 될 것이다. 18. 이는 너희는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게 될 것이다.